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김희철 유기견 발언 논란 징계 통영 답하다 이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철은 관점 차이인데 큰 문제 발언은 안 됨. 근데 옹호하는 분 중 몇몇 그들이 문제, 큰 문제임. 어느 분은 지가 봉사했는데 학대당한 유기견은 공격적이고 마음을 잘 안 연다는 식으로 확대해서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라고 했고 그 이유는 또 다른 편견을 생산하죠. 유기견 초반에 마음 안 연다는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그것도 주인 나름임. 많은 공부와 노력, 의지 필요. 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김희철은 관점 차이인데 큰 문제 발언은 안 됨. 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된 게 김희철님 발언을 가지고요.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된 거예요. 논란이 된 게. 처음부터 김희철님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님께서. 우님께서 WHDGNS우라는 님인데 우라고 하셨죠. 김희철님 관점 차이인데 큰 문제 발언은 안 됨. 이라고 했는데 그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동물보호단체들에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옹호하는 몇몇 분들이 그런 문제의 글을 남겼다 했는데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님처럼 김희철님 관점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고 큰 문제 발언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동물보호단체들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그리고 어느 분은 자기가 이 말을 지가라고. 지가 봉사했는데 학대당한 유기견은 공격적이고 마음을 잘 안 연다는 식으로 확대해서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다른 편견을 생산하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학대당한 유기견은 공격적이고 마음을 잘 안 연다.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학대당한 개가 아닌데 제가 사슬보호소나 유기견보호소, 유기견보호센터를 가보면 학대당한 개가 아니에요. 원래 맨샤이가 심한 견종이에요. 혹은 그 개가 손을 타지 않아서 사람의 손길을 기피한다고요. 사회화가 안 됐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다른 사람을 못 만나보고 다른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고 아예 사람 손길 자체를 안 타봐서요. 그래서 기피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는 트라우마를 가진 애들도 있어요. 사람한테, 타인한테든 주인한테든 학대를 받아본 경험, 트라우마를 가진 개가 있고요. 그 트라우마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오줌을 지려버릴 수도 있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학대해석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제 영상에 보시면 학대받은 애들이 아닌데도 원래 맨샤이가 있거나 손을 타지 않았는데도 동물보호활동가들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거 학대받았다고 아예 자극적인 선동을 해버려요. 자극적인 선동을요. 김희철님 캔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이렇게 선동을 해버린다고요. 더 감정에 호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김희철님 팬분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물보호단체나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더 학대해석을 한 거예요. 오히려 더 감성파리를 하기 위해서 학대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님께서 잘못 이해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른 편견을 생산하는 거고요. 멀쩡한 아이를 상처받은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후원이 쏟아지겠지만 일부에서는 입양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방향이 조금 잘 보셨는데 이게 김희철님 팬분들이 아니고 개인활동가들이나 동물보호단체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우님께서. 그런데 지금 그걸 이해를 못하셔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적한 게 아니고 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견이라는 잣대보단 그냥 포메치와 세포터식으로 각종 견종 성격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유기견 초반에 마음을 안 연다는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그것도 주인 나름임. 많은 공부와 노력을 의지필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유기견은 유기견이라는 견종은 없어요. 제 영상에도 있잖아요. 똑같은 반려견입니다. 유기견도 품종견도 똑같은 반려견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마음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가 아니고요. 돈을 주고 애기견 샵에서 입양을 하든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시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든 사설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든 다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물건처럼 대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많은 동물보호단체나 활동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자잖아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느 곳에서 입양하건 그건 선택의 문제고 다 마음으로 입양을 해야 돼요. 유기견 초반에 마음 안 연다는 어느 정도 사실인데 그것도 주인 나름이 많은 공부와 노력을 의지필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김희철 님께서 주장하신 부분이고 김희철 님 팬들께서 주장하신 부분이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견 샵에서 입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서 사료도 주고 자꾸 만져주고 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리기 때문에 사료를 주니까 배가 고프니까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사람을 좋아해주고 있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조금 지나면 또 바뀌어버립니다. 성격이. 손을 태우지 않으면 사랑을 주지 않으면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또 기피하게 되고 밥만 먹고 가버리고 안 잡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입양자도 우님께서 말한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많은 공부와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김희철 님과 김희철 팬 님 저도 이야기한 거예요. 입양자 교육이 필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초보 엄마들이 준비된 엄마가 되려면 입양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기견 초반에 마음이 안 연다는 건 제가 금방도 말했지만 애기견 샵에서 강아지를 입양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기견들도 그래요. 초반에 마음을 안 연다는 건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개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기견의 경우는 조금 더 케이스가 많아요. 애기견 샵에서는 사람한테 너무 칭일거리거나 아니면 사람하고 떨어지는 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애도 있어요. 만지려면 도망가고 구속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거든요. 어떻게 키워졌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손을 탔냐 안 탔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며칠 된 아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요. 유기견이 오히려 초보 견주시울 수 있는 게 제대로 된 사람에 한해서 배변 유무센터에서 파악에 알려줘서 첫날 못해도 1, 3일 만에 충분히 배변 패드하고 성격도 또한 알려줍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된 보호소의 기능과 역할, 시 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소 가보세요. 걔가 너무 많고요. 거기 배변을 따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냥 뜬장에서 싸는 거예요. 바닥장도 그냥 자기 잠자리 말고 그냥 바닥 공간에 다 여기 여기 싸는 거라고요. 이걸 파악할 수 있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잘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님께서는 좋은 케이스를 경험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입양자 교육,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보호소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패샵의 경우 주로 어린 강아지라 성격, 배변, 복불복 플러스 주인 역량이죠.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모든 강아지는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배변을 다 가립니다. 배변을 다 가려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싸지 않아요. 어릴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먹으면 그냥 내 잠자리 가면 몇 발 걸어나가서 싸는 거라고요. 낯선 환경이 왔어요. 어때요? 환경도 낯선데 어떻게 해요? 저기 가려니까 낯설죠. 화장실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서늘하죠. 음섭하고, 섭하잖아요. 서늘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데 싸는 거라고요. 그것도 개월 수의 날짜에 따라서 틀려요. 그리고 며칠 있으냐에 따라서 틀리고, 어떻게 유도해 주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방석을 나눠서요. 아니면 배변판을 나눠서요. 배변판에 싸면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배변판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배변판 위에서 지내요. 자기 자리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쌀 때는. 옆에 가서 싼다고요. 옆에 가서. 그것도 입양자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양자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애견샵에 대한 이런 좀 약간, 그러니까 우은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많은 언론에서요. 또 TV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펫샵에 강아지를 한쪽으로 몰아놓고 정보를 주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지 않거든요. 복불복 플러스 주인의 역량 이거는 좀 틀려요. 오히려 유기견들이 더 복불복이죠. 어떻게 자러 왔는지를 모르니까. 강아지들은 처음에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조금 기피하거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사람을 따라요. 거의 백지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첫 그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장실이 썰렁한데 싸라고 안 썼다고 야단 쳐버리면 내가 왜 혼났는지 몰라요. 싸서 혼났는지, 뭐 뜨면 혼났는지 모른다고요. 참아버린 애도 있어요. 내가 쌀 때마다 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거든요. 이게 주인의 역량이고요. 그리고 제 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센터에서 아무나 입양해 주진 않고 다 걸러내지 못해도 나름 걸러냅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뭐 키울 사람은 돌려보내심. 상담 시간도 총 3시간 정도 된 것 같음. 전 2, 3회 갔고요. 20분 정도 가려고 했는데 그냥 괜찮을 것 같다며 입양 절차 간소하게 시켜주셨고. 후기보는 보통 한 달, 한두 달 걸림. 3년째 같이 삽니다. 장점동근이 있는데 문제는 단점만 주로 사람들이 부각시킴. 그러니까 좀 좋은 보호소에 가신 것 같아요. 15호 센터에 갔는지 사슬 보호소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데를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5호 센터보다는 사슬 보호소에서 좀 더 파악을 잘해요. 운동도 시켜주고 또 똥도 치우고 밥도 주면서 개체별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도 근데 사슬 보호소도 소장님의 역량 그리고 또 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봉사자는 얼마나 오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개체수는 많고 일할 사람은 적으면 다 돌볼 수가 없는 거고요. 개체수가 적고 일할 사람이 많으면 하나하나 성격을 더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관리할 사람 대비 개가 작으면 복지 보호소가 되는 거예요. 농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인 52까지 1인 100도에서 법이 정해졌다가 1인 75도로 1인 50도로 법이 정해졌거든요. 한 사람이 50마리 이상 케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이 계속 복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근데 TV에 나오지 않죠. 반면에 보호소는 어떻게 해요?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를 혼자서 케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봉사자들이 충분히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봉사자들이 온다고 해서 파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장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 파악이 되는 거죠. 김희철님 의견 방송보다는 해명을 보면 공감이 되신다고 했는데 파양을 막기 위해서 한 말이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에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의 본질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의견이나 해명 방송이나 해명 방송이라고 하시니까 우님께서 똑같단 말이에요. 파양을 막기 위해서. 신중한 입양을 하자. 그리고 유기견 입양한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파양을 막아야 된다. 이 부분인데 똑같은데 그 이해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저는 초보 견주가 더 적당할 수 있다이고 그분은 힘들겠다이고 제발 급바들이나 문외들이 유기견 이렇게 유기견 이렇게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은 건 게 아니고 글자를 잘못 적혔어요. 유기견은 이런 것 같아서 공감한다. 이런 걸 좀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살을 붙여 새로운 편견을 만들어내미라고 하셨는데 똑같아요. 우님도 똑같이 지금 편견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을 하는 데 있잖아요. 아픈 개들이 있어요. 아픈 개들이. 심사사항증에 걸린 경우도 있고 심장이 나쁜 애도 있고 체장이 안 좋은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몫이 검사를 안 해봐서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것도 입양자의 몫이에요. 전부 다. 저는 그냥 유기견 한 마리 입양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막상 입양을 하고 나니까 병원비가 몇백씩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감내해야 돼요. 감내하지 못하면 마녀사냥을 당합니다. 뭐라고 마녀사냥을 당해요? 너는 유기견을 입양할 정도면 그 정도 마음은 먹었어야지 하고 마녀사냥으로 맹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 처음부터 한 몇백만의 치료비 드는 걸 감내하고 입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초보자들이 유기견이 더 적당하다? 적합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초보자들은 애기견 샵에서 입양을 해도 어렵고요. 보수에서 입양을 해도 어려운 거예요. 왜? 초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입양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기견들은 재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봐도 운임도 그렇게 글을 썼잖아요. 센터에서 아무나 입양을 해 주진 않는다. 센터에서 아무나 입양을 해 주진 않고 다 글러내지는 못해서 나는 글러냅니다라고 했죠. 사람도 글러내지만 사람은 글러내지만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알려줘야죠. 이게 아플 수도 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글러내지만 또 반면에 뭐예요? 반면에 사람은 글러내지만 이분들이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강아지도 이 강아지는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 줍니다. 이 강아지는 사람이 손을 안 떴어요. 이 강아지는 겁이 너무 많아요. 이 강아지는 입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 운임한테 소개한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예요? 몇 달 밥을 주고 키워보니까 케어를 해보니까 이 개는 사람을 잘 따르네? 대소변도 잘 가르네? 얘는 입양 가도 되겠다. 그런 강아지를 소개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강아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운임 나머지 유기견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유기견 재활교육을 하고 입양자 교육을 해야 나머지 애들도 입양을 갈 수가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강아지나 똑같아요. 유기견이나 파양견이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맨샤이가 심하거나 손을 타지 않은 개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면에 어떤 개가 있어요? 마음을 못 열고 있는 유기견이 있어요. 마음을 못 열어요. 그런데 그 애가 마음은 못 열지만요. 가정에서 살면서 배울 거 다 배웠다고요.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버려지기 전까지 아니면 주인을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사람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대소변도 가릴 줄 알고 같이 산책도 갈 줄 알고 다 배웠어요. 저기 김해에서 발견된 유기견 하얀이 진돗개인데도요. 실내 생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대소변 다 가리고 산책 다 할 줄 알고 사람이 세 명이 산책 가면 한 명이 안 따라도 쳐다보고 기다리네요. 그 가정에서 배울 거 다 배웠는데 심장 사상충이 걸려있어서 버려졌어요. 또 버려진 채 교배가 돼서 임신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뭐예요? 이미 사람하고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낯선 환경이라서 낯선 사람이라서 한 번 버려져서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처음에 기피할 수 있지만요. 정을 주면 어떡해요?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요. 그 원래 주인하고 그 가정에서 자기가 살았던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표현을 해요. 원래 전 주인한테서 표현했던 사랑을 그대로 다 표현합니다. 집에 왔네? 혼만 내지 않으면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금방 화장실 가서 싸고 오고 칭찬해 주면 아 잘했다는 거 알고 정말 좋아하고 애교도 피우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요. 정말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산책 갈 시간 되면 어떡해요? 한두 번 산책 데리고 가봤더니 산책 잘하더라. 그런데 이놈이 그 시간을 안 해요. 지가 산책 줄을 물고 와요. 가자고. 저희 집에도 파양견 최근에 우리라는 애가 왔거든요. 비숑풀 이제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오줌도 아무데나 싸고 제가 수건만 들어도 놀래 자빠지고 저 보면 도망가고 그냥 그리고 뭐 뭘 들지를 못해요. 손을 들어도 뭐 이렇게 이런 걸 들어도 수건을 들어도 도망가기 바빠요. 그런데 뭐 여기저기 똥오줌을 싸는데 제가 그냥 놔뒀어요. 우리 강아지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강아지들하고 놀 줄도 모르더라고요. 다른 개랑 어울려 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살던 갠데 사람을 기피해요. 그리고 다른 개랑 놀 줄도 몰라요. 놔뒀더니 다른 개랑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더라고요. 장난도 치고 장난기가 많더라고요. 저를 엄청나게 거불래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베란다에서만 살았대요. 그냥 똥오줌만 치워주고 사료만 주고 베란다에 살았대요. 관상용으로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막 짖으니까 주인 들어오면 짖잖아요. 반갑다고 짖으니까 새벽에 동안 짖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또 유난히 많이 짖더라고요. 그때까지 저희 집에 손님이 많았거든요. 장사가 잘 됐는데 걔하고 손님이 다 떨어졌어요. 큰 회사에서 저희 집에 자주 사람들을 보내서 괜찮게 장사가 되는 편이었는데 걔가 온 채 차만 들어오면 짖으니까 손님이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애들하고 친해지기 시작했고 대소변을 아무데나 싸도 그냥 놔뒀고 간식을 주니까요. 간식을 먹을 줄도 몰라요. 좋은 사료를 주니까 먹을 줄도 몰라요. 그냥 싼 사료 있잖아요. 지가 먹던 거. 먹으면 설사 비슷하게 하는. 그 사료만 좋아요. 다른 거 먹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간식도 먹게 되고 다른 강아지와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 들면 그 수건을 물고 땡겨요. 놀아달라고. 놀아달라고요. 상처를 받았던 애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역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역량이 많은 유기견을 경험해보고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모텔의 손님은 다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좋은 곳으로 입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하고 잘 살아보내들 어때요. 주인이 바뀌었지만 주인이 바뀌면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요. 원래 주인이라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나와요. 그때 배웠던 게 다 나오고 더 친해지려고 일부러 더 보여주려고 하는 애 있어요. 손 달라고 안 했는데 지가 손 주고 차려다 하고 다 하는 데도 있고요. 처음에 그런 걸 하지 않지만 간식을 주고 친해지다 보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들은 지가 싸는 데 사고 싶지 했잖아요. 애기 샵에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처음부터 화장실에 쌌네요. 그랬더니 계속 거기 싸요. 걔들은 원래 자기가 싼 데 주로 싸니까. 그럼 처음부터 가린 거예요 그냥.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똑같단 말이에요. 첫 경험이 중요해요. 강아지도 그렇고 애기 샵에서 입양한 강아지도 그렇고 보호소에서 입양한 파양견이나 유기견도 마찬가지고 첫 경험이 중요해요. 어린 강아지 한 달 된 강아지 두 달 된 강아지 한 살 되건 열 살 되건 다섯 살이 되건 첫 경험 나하고의 첫 경험 첫 만남 첫 인사 우리 집에 들어와서의 첫 환경에 적응 우리 식구들하고 첫 인사 그리고 첫 식사 첫 배변 훈련 첫 배변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바로 되느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느냐 좀 더 오래 걸리냐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 교육도 필요하고요. 입양자 교육도 필요하고요. 유기견 재활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우원님의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다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원님이 경험하신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더 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지나치게 걱정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동물농장이나 언론이나 SNS 같은 데 보면 전부 자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기사가 아닌 거 중국의 기사까지 태국의 기사까지 가지고 와서 너무 자극적인 선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우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척은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동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지나친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봐야 대안과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죠. 내가 경험한 작은 경험 아니면 내가 봤던 다른 사람들이 후원금을 더 걷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런 정보에 노출이 돼서 내 생각이 갇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말이 안 통하면 내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운임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사상이 다르고 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요. 운임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도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지나친 척은지심과 동정심 그리고 약한의 오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